오, 채 많아, 채 많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드 드라이버 쪽. 그렇지, 와. 역시 레전드다. 오, 어디 가. 4분의 3 스윙 타겟 방향. 야, 야, 야. 뚝. 70m 치면 돼. 그래옹. 70m 치면 50이면 52보다 더 누워있고. 52 치면 좀 더 세게 치고, 70이니까. 4분의 3 스윙. 4분의 3 스윙 타겟 방향. 4분의 3 스윙 타겟 방향. 오, 커. 뚝 떨어져. 뚝 떨어져. 야, 뚝. 끝이. 4분의 3 스윙 타겟 방향. 계산. 허, 버디야 버디.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뭐라고요? 몇이라고? 천재들 막 매우듯이 한 거 아니야 지금. 52분, 52분. 달래방에서 4분의 3 스윙 타겟 방향. 말만 그러는 거. 알, 알고 봤더니 계산 안 하는 거 아니야? 4분의 3 스윙. 세워야 돼, 세워야 돼. 키가 이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단상이 필요해. 야, 너도 이런 개그 하는구나. 아니, 단상이 필요해. 진짜 채가 그래야 다 다요. 이렇게. 진짜? 나는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렇게 들고 쳐야지. 좋아. 떨어져. 좋아, 좋아, 좋아. 뚝. 우와. 오, 6피트. 굿샷. 그래. 드니까 바로 가잖아, 볼이. 6피트가 오케이, 근데. 3피트 아니었구나? 6피트. 나이스 버디. 아 미안하다, 너 왜 내려오나. 나는, 아까 나는 3위였잖아. 같은 오케이인데도 좀 서운하긴 한데, 하여튼. 아, 나 아까 너무 잘 쳐가지고 지금 아직도 흥분이 가능하진 않았어. 이거 뭐 앞에 아무것도 없네. 아닌데? 물 있어요, 물. 오빠는 넘길 수 있어. 오른쪽이 막창이고. 오빠는 넘길 수 있어. 어, 과감하게. 왼쪽으로 빠질 생각하고, 어? 왼쪽으로 빠져? 너무 왼쪽이지? 후이샤. 그렇지, 빠지지 그렇지. 빠지지 그렇지 그렇지. 깎여맞아, 깎여맞아. 그렇지, 깎여. 너 알고 있었지? 빠지지. 너 내 운명을 알고 있었지? 오빠, 오빠 입으로 빠진다고 그랬잖아. 빠질 생각하고, 빠질 생각하고, 빠질 생각하고. 멀리가 알았지. 멀리가 낫게이지. 마다 끝났어. 아니야, 아직 8번 오리라. 썰까? 지나갔어 이미.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해. 내가 뭐 앞서고 있지는 않아. 지금 쓰면 안 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나이스. 170m 정도. 아 밀려 체가. 나쁘지 않아. 벙커인데 나쁘지 않대. 나쁘지 않잖아. 아우 쓰라고. 아 오비 처리됐네. 오비가 아닌데 해저드인데. 해저드야? 7번이 조금 클 수 있거든. 하지만 뒷땅 날 걸 대기해서.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한다. 뒷땅까지 생각하고 쳐. 그거까지 계산하는 거죠? 뒷땅까지. 뒷땅에 안 맞았어. 뒷땅에 안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바운스. 바운스. 진짜. 진짜 못 친다 오로지. 머니만 하셨네. 그러게 진짜. 개그하는 거 같잖아 오빠. 나한테 맞춰주는 거 같잖아. 아니 이게 입술이 걸렸다니까.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이겠다. 자신이 없으니까. 아 자꾸 거리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 18야드가 계속 홀리네. 18야드만 칠 거예요. 아 나이스. 아 이게 1피트 진짜 아까부터 해. 계산 되게 잘해. 포토 계산. 모잘라. 아 이번. 망쳤어 망쳤어. 좋았어 좋았어. 아. 자 전반 마지막. 이거 전반만. 만약에 동타로 가면 내가 멀리건을 안 썼으니까. 자 434야드 파포. 샷. 오 여기 모처럼 넓다 좋다. 아닌데. 그 다음 샷이 어렵겠는데. 진짜. 되게 긴 파포구나. 어디 가. 설마. 설마. 물까지 떨어지진 않지. 또 그런다. 잘 쳤어. 아 이게 왜 이렇게 조금 나가는 거지. 오 좋아. 아 이거 위험한데. 좋아. 어휴 그린 되게 위험하다. 그린 되게 위험하다. 오 힘 좋다. 너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맞았어. 아 힘 좋다. 너무 많이 맞았어. 오. 멀리건 멀리건 지금 하나 쓰겠습니다 멀리건. 근데 지금 이미 타이밍 넘어간 것 같은데 느낌은. 멀리건 못 쓸 것 같은데. 타이밍이 없잖아. 멀리건을 쓸 거면 치자마자 멀리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매번 계속 컨티뉴을 눌러드려야 되거든요. 그대가 다음 계속 넘어가는 거. 네 오토로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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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측으로 가 자꾸. 뽀이. 괜찮. 아니 아니. 괜찮아. 서야 돼. 어. 어 자꾸 우측으로 가. 우측으로 안 간다. 아니 우측으로 가요. 어? 어. 느낌이 딱 맞는 순간 우측에. 어머 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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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이거 멀리건 해야 되겠다. 멀리건 했어요. 대박 빠르다. 이거 좀 심하니까. 아니 원래 계속 그렇게 쳤는데. 심해. 아. 아깝다. 잘 친다. 약하니. 아. 나이스. 어후. 어려워. 이야. 보기 플레이인데 보기 플레이. 선방했어. 보기 플레이 보기 플레이. 보기 플레이. 정확히 보기 플레이 했네. 나인홀 끝난 상황. 패블비치. 저희가 프로그램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스크린 골프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캘로웨이 코리아 내에 있는 피팅용 화면에다가. 아. 게임을 얹어서 지금 잠깐 하고 있습니다. 어우. 되게 어려워요. 네. 어바웃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사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충 쳐야. 신중히 쳐도 안 맞았어요. 혹시 어바웃 이 프로그램 잘 치려면 무슨 팁 없으세요? 대충. 대충. 열심히 치려고요. 아니 아니. 대충 치려고요. 대충 쳐야 잘 쳐요. 어바웃입니다. 어바웃. 오케이. 자 갑니다. 후반 라인. 대충. 어. 더 왼쪽 봐야 돼. 굳이. 아니야 아니야. 어 약간 경사가 경사 경사 이거 웬일입니까. 나도 멀리 건조. 엄마 미안하다. 내가 왼쪽 보라고 그랬잖아. 엄마 나도 멀리. 어. 똑바로 쳐주세요 똑바로. 일부러 내가 감았어요. 드로를 쳤네 드로를. 감았어 안 해. 감았대. 오 그래도 배워야. 역시. 감아버렸어. 스크림은 이렇게 조금 다를 줄 알거든. 그러네. 어머 또야. 아니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봐서. 차라리 저 돌려놓고 치기 있기로 했으면. 아니 프로들도 이렇게 좀 하는구나. 저희들. 뭐 퍼 놓고 치네. 우리 같은 애들만 이거 하는 거 같아. 저거 이렇게 닫아놓고 치고. 아 안 돼. 라고 말할 줄 알았지. 뚝 들어줘. 아오 백스핀. 야 우리 김 프로님 한창 그. 저거 봐 어퍼 놓고 치니까 똑바로 가. 엎어놓으니까 똑바로 가. 엎어놓으니까 똑바로 가. 엎어놔야 돼. 나이스. 서. 탄도가 낮아. 굿. 오 스피트 여기 스피트야 또. 이 스피트를 잘 보고 준다. 키를 살짝 전에 한 거. 어디 찬스야. 어 잘 쳤어. 약해. 아 말도 안 돼. 나도 땡그랑 소리 좀 듣고 싶은데. 오른쪽 살짝 있고. 팔 피는 표시. 아이스. 스톱. 더블 보기래. 너야 더블이구나. 됐어. 이야 길어가. 오 들어갔어. 이야. 대단 대단. 뭐야 더블 보기 쳤는데 대단하다 그러고. 이게 게임이 된다. 네가 이렇게 맞춰주니까. 그렇죠. 대충 보조 맞춰주니까. 알고 있네요. 맞추는 거. 이번에 오랜만에 아무것도 없네. 좋아. 오. 이번에 진짜 잘 쳤어. 진짜 좋았어. 이번에 좋았어. 승희 한 번에 쑥 대잖아요 이렇게. 우리 김 프로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와 거리도 진짜 많이 난다 오빠. 우리 오르막 감안하면 꽤 나간 거야. 230이면. 봐봐요. 거리가 같은 페이스 치면 안 되겠죠. 아니지. 너 레전드잖아. 아 왼쪽. 밀리니까. 아 들고 쳐야 돼. 그렇지. 이거야. 아이씨. 뭐가 이거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꿀. 아 제대로 안 맞네 꿀이. 고구마 칠 거예요 고구마. 나의 고구마. 고구마. 어 나 그냥 목이셨지. 나이스. 야. 비가 많네. 야 이게 뭐. 스피. 유티를 그냥 아연처럼. 어우 너무 당겼어. 야. 나가겠는데. 피칭인데 이거 피칭. 안 나갔어. 아니 이거 어프로치가. 이게 오빠가. 어 콕 집은 거야 지금. 콕. 바로바로 콕콕. 오빠가. 지금 계속 어프로치를. 꼭. 입수. 남들이 보면 장난치는 거 같잖아요. 아 절대. 진짜 그렇게 아닌데. 근데 올라가면서. 필드를 6년간 못 나갔어. 올라가면서 하체가 고정이 딱 돼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가기도 전에. 얘가 먼저 이렇게. 출렁. 아아. 그래서 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게 이렇게 심하니까.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고치룡이 몸을 돌려주라고 해서. 약간 이 느낌 편안하게 하라고 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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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마 전에. 헬로. 그거는. 샷할 때는 회전이 그렇게 이뤄져도 좋지만. 이 어프로치 같은 거는. 정교한 샷은. 좀 잡아주고. 얘가 간 다음에. 가는 느낌. 얘가 내려오기도 전에. 얘가 막. 먼저 가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 내려온 다음에. 오케이. 40m. 오 좋은데. 왜 좋냐고. 오 7피트. 괜찮아요. 역시 레전드. 7피트. 이게 문제였구나. 너무. 김정렬 씨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정렬 씨인 줄 알아서. 이게 있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68. 6m 정도. 오른쪽 라인 보고. 아 이거 너무 약한 것 같은데. 그래요? 왜. 계산한 대로 안으로 돌아가. 그렇지. 안으로 돌아갔어. 아 discomfort. 필드는 우리 김 프로님이 나올 때. 아 어렵다. 스크리는 내가. 응. 아 darn글 Tanzi 한번 하고 싶은데 요거. 어? 요거 짧으니까 거의 그냥 똑바로. 지나갈 생각하고. 약간 오른쪽 보고. 기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覺bbe. спис. 일부 recomo기チャンネル. 이거 월리가 똑같이야. 대충 치는 거예요? 짧은거. 아니 짧을 때 라인을 거의 보지 않고 좀 세게 친다. 아 또 한타 적 원하었나요. 그 чем 필드에서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요. 안 하지. 왜지? 우리는 아예 다 타요. 타잖아. 드랍이 치시게요? 뭔데? 아니 저 잠깐만요. 안타깝다. 나 뜰걸. 나 그래도 한때 꽤 쳤었는데. 그러게요. 조심으로 돌아가서. 아 뒷땅. 잘 쳤어. 잘 쳤어 뒷땅. 큰일 날 뻔했어. 뒷땅만큼 딱 덜 나가네. 물 필요하잖아. 붙여. 아 밀렸어. 물 붙여 붙이긴. 약간. 어머 거리도 짧아. 아 거리도 짧아. 확실히 이게 프로님들은 스크린 칠 때 힘들어하죠. 계산도 못하고 얼마나 나가는지 채도 모르겠고. 어디 가니. 아 들고 앉혔어. 아 들고 앉혔어. 아 들고 앉혔어. 어 컨실드. 나이스 파. 내가 그 어프로치 하는 거 유심히 봤거든. 그러니까 몸에. 몸에 이게. 이거는 해주네 그래도 그렇지. 얘가 간담회 회전을. 아 간담회. 마찬가지 아까처럼. 이렇게. 돌리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돌리지 말고. 그대로. 아니. 지금 약간. 얘만 또 그렇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아니라. 손목 쓰지 말고 얘가. 상체가 요렇게 돌고. 요렇게. 그 다음에 다리가 떨어지는. 그렇지. 하아. 불안해 형. 어. 놔두고. 다리 놔두고. 백선이 너무 조그만데. 어. 인식을 못 쐈어. 그렇지. 어. 타버리다. 어. 그래. 어. 어. 아 진짜. 이게 진짜 고질이야. 이거는 나중에. 이게 이렇게. 이러잖아요. 여기서 해결될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 큰일 났네. 누가. 아니 여기서 못 치는 거는. 좋은데. 다음에 우리. 다음에 못 칠 거 생각하니까. 참. 밤에 저렇게.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든 수정하지. 참. 아니. 오른쪽이 살짝 있지만. 이게 오르막이니까 라인은 안 먹는다고 치고. 또 바로 친다고요? 똑바로 치지. 약간 오른쪽 느낌만 심어놓지. 오 야. 어 완전 웃겨. 우리가 기계는 좀 안 돼. 대박. 손대라. 오 왼쪽 좋아 넘었어. 펑크 넘었어. 안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 넘어. 못 넘어.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돼. 완전 밑당인데 이거는.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샷이 나왔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잘못 쳤으면. 쓰셈 씁니다. 쓰셈 씁니다. 어? 나 지금 준비했는데? 이거 꼭 쓴 거 같은데. 아 나 그 얘기가 너무 웃긴데? 쓴 거 같은 데라니. 진짜 웃긴데. 이건 멀리건 해야 되겠다. 멀리건 했어요. 대박 빠르다. 이건 좀 심하십시오. 야. 어딜 그 넓은 데를 놔두고 그걸 거기 찾아 들어가지? 스톱. 그렇지. 크롱. 크롱은 우리 오빠인데. 크롱. 크롱은 우리 오빠예요. 뽀로로 크롱은 우리 오빠예요. 진짜? 어 오빠 아니야. 아. 아. 여기 계속. 언제 운 시켰어? 지금? 크롱 저 나올 때. 크롱 저 나올 때? 크롱. 그 뽀로로 크롱? 바울스. 그렇지. 뽀로로 크롱.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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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 대박. 오 대단한데? 어 크롱. 어 좋아. 약간 왼쪽이지만. 나갔어. 왜 이렇게 커? 나갔어. 방울스. 아 거리가 늘었네. 나갔어. 안 나갔어.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아니 이건 써야 돼요. 써줘요? 아까 썼잖아 티셔츠에. 써줘요 써줘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그래요? 무제한이에요. 써줬어. 써줬어. 써줬네도. 써줬네도. 써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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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왜 이렇게 세게 먹었지? 백스피. 쏘나 마나였어. 너무 약하지 않아? 13미터인데. 저는 빠른 그림만 쳐봐서. 4미터. 야 이건 너무 약하지 않니? 아 왜 이래. 나는 빠른 그림만 쳐봐서. 네가 생각하는 3미터랑 다른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그렇죠. 7미터. 너무 센가? 7미터를 그렇게 쳐요? 너무 센가? 안 세. 왜? 이게 우리 세계의 7미터야. 아 진짜. 앞으로 너의 세계를 내가 계산해서 알려줄게. 왼쪽 가. 또 왼쪽 가. 헐. 인정. 인정.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TV.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TV.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TV. 서경석TV. 함 agricultural blends 고정석TV. 고정